기대된다 기대된다 이거 진짜 기대된다 너무 기대돼 이 세컨드 분들 무대는 와 이게 고비가 생시다 세컨드가 현역과 본선에 진출했다는데 데스매치 아 데스매치? 데스매치라고? 내가 자랑 데스매치라 한다고요? 영광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세컨드 걔들이 누구냐고 예?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준비된다 기대된다 예언니 대한민국의 에너지 트로트기의 악동 세컨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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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에 your 세컨드에요 세컨드에요 샤리 브라운 샤리 브라운 샤리 브라운 희자크라 샤리 브라운 꿈 많은 세계차 현역가왕의 은서 평균 나이 43.5 텔빈은 8년차 아무도 몰라 아직도 안 썼듯해 벌써 주름쌍 벌써 주름쌍 샤리 브라운 샤리 브라운 희자크라운 샤리 브라운 꿈 많은 세계차 현역가왕의 우리가 출동하면 다 쓰러진다 노래 슈퍼포먼트 모두 짱이야 마음지인 선생님도 반하셨다지 그래도 아직까지 인기야 그리워 우리도 팬클럽 생기고 싶어요 샤리 브라운 샤리 브라운 이제부터 샤리 브라운 샤리 브라운 샤리 브라운 그리고 샤리 브라운 after 아..아..아.. 아... 아... . 아...아..아... 아 안녕하세요 우리 세컨드예요 세컨드는 이상할 뿐 아니에요 샬리 브럭 샬리 브럭 희적랑 샬리 브럭 등 많은 세여차 현역 가왕에 우리가 출동하면 다 쓰러진다 샬리 브럭 희적랑 희적랑 샬리 브럭 희적랑 샬리 브럭 그만은 세여차 현역 가왕에 이제 제발 우리 이름 기억해줘요 기호 1번 세컨드 좀 눌러주세요 샬리 브럭